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만세삼창과 3.1운동 정신을 계승해 민족정신을 일깨우자는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10인 위로 음악회에선 장욱조 목사와 코랄코람데오 장르합창단, 성음 크로마하프 찬양단을 비롯한 찬양단과 소프라노 권혁연씨, 바리톤 김만수씨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. 이번 이 행사로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와 또 긍지와 희망을 찾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습니다.